아 그게 내가 학교 준비물 사러 문방구로 갔는데 문방구 가던 길에 친구가 있어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시간이 좀 길어졌네. 아 근데 그 문방구에는 학교 준비물도 없다라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거짓말이 슬슬 나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좀 실망스럽게 됐어요. 아니 그 제가 제일 그 여기 자녀 교육의 그 포인트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. 근데 요즘 너무나 그 태연하게 그 다 들키잖아요 제가 거짓말을 했구나 그리고 요즘은 아주 그 집안의 분위기가 은서가 다 좌지우지를 하는데 학교 다녀와서도 다녀왔습니다. 하고 그냥 바로 지 방으로 가요. 은서 학교 갔다 와서 그럼 이렇게 스킨십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바로 들어가고 그거 왜 그렇게 신경질을 내냐 너희죠. 이야 그럼 혹시 은서야 사춘기가 온 거 아닙니까? 네 조금 온 거 같아요. 왔어요? 네 그런 거 같아요. 근데 저는 그냥 자유를 원해요 진짜. 자유를 원해요. 대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고 싶어 하느냐. 엄마나 아빠가 계속 못 놀게 하니까 친구들이랑. 제가 그냥 진짜 하루라도 죽기 전에 진짜 하루나. 진짜 갔습니다. 갔습니다. 마음 편에 갔습니다. 진짜 마음 편에 친구들이랑 막 놀고 친구들이랑 한 번 잡으고 싶고. 어디 갔어요? 한 번도 못 잡았어요. 친구 집에 가서? 네 진짜 한 번도 못 잡았어요. 내일 그 회장님이랑 회장님 임원 수련회를 가요. 그래갖고 참으면 되냐. 훈련 받으러 가. 아 그건 됐네. 집을 나가봐야 돼. 그래야지 그거 집이 또 그리운 줄 알고. 정말 내일이 정말 기대되네요. 아 제대로 왔는데. 임원 수련은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. 진짜 그냥 집에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. 밖에 나가서 바람 찌고. 친구들이랑 쉬워서 하고. 진짜 내일이 정말 기대되네요. 아 감정이 기폭도 심하네. 그쵸? 이거 참 좋아. 어디가 좋아 진짜. 그렇죠. 따님은 이제 사춘기가 오고 아버님은 갱년기가 찾아오고. 그리고 엄마도 김형이세요. 엄마도? 형 살았네 형 살았네. 어떡하니. 알겠습니다. 일단 은서야 내일 수련회 가니까 집을 떠나서 집이랑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. 리드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은서야. 네? 알겠습니다.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. 우리 저 김홍수 가족에게. 여러분 위리어 박수를 한 번. 힘내시기 바랍니다. 은서양도 뭐 저기 피곤하면 가셔도 됩니다. 아 여기 재밌어요 괜찮아요. 여기 재밌어요. 여기 재밌어요. 좀 놀다 가시기 바랍니다. 하나 둘 셋은 누굽니까? 자 시우근. 아 예 보세요. 시우근은 하나 둘 셋이 왜 시우근을 슬프게 해요? 왜냐하면 제가 동생들이랑 놀 때 엄마가 정수 빨리 와. 하나 둘 셋. 아 그거 많이 하죠. 엄마가 왜 이렇게 시우근을 부릴 때 하나 둘 셋 하고 부르는 거예요? 왜냐하면 와서 공부하려고요. 안 오면 엄청 혼나요. 아 그래요? 무슨 공부를 하는데요? 한글 공부요. 한글 공부? 네. 우리 아들이 저를 닮아서 노는 데에 조금 좀 발따되어 있고 공부 쪽으로는 조금 싫어해요. 그래서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한글을 깨게 해줘야겠다. 그런 생각에 저희 집사람이 시우를 공부를 가르치는 거죠. 근데 시우는 공부가 싫으니까 엄마가 하나 둘 셋 하자마자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는 거예요. 그래서 가르쳐주면 그때부터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. 뭐라고 울었지 그때? 엄마한테? 엄마 나도 잘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서 잘 못하겠어. 어렵지. 뭐가 어려워요? 한글 중에서? 제 이름자 후 때 후, 후를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먼저 쓰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고 리을 한 번에 쓰고 싶은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해요. 왜 안 되는 거예요? 아, 후자를 가운데 동그라미 먼저 치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. 히으자를 안 쓰고. 그렇죠. 아, 그렇군요. 또 어려운 게 있어요? 어, 제 동생 시연이가 옆에 있을 때가 또 싫어요. 왜요? 왜요? 왜냐하면 제 동생 시연이가 먼저 답을 말해버려요. 아, 자기 말하고 싶은데? 동생이 먼저 말해버려요? 자기 바로 밑에 동생이 이제 두 살 차이예요. 다섯 살인데 딸이라서 좀 빨라요. 아들은 조금 느린데 딸은 좀 빠르잖아요. 그래서 또 공감되어 있으신 분 계실 텐데 아무래도 이 딸내미가 먼저 같이 가르치면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보더니 나무 먼저 읽어버리고 낙타 먼저 읽어버리니까 시우가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.